오늘 임직을 받으신 모든 임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기둥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받듯 임직자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과 책망과 또 저희들을 날로다 보호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임직을 받으신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들과 저들을 뒤에서 돕고 성기며 눈불로 기도한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그리고 성하는 모든 삶들 그리고 주의 규행 권속들 모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오늘 임직자들과 함께 계실 지여다